네 대물나라 가게 앞으로 들어오면 주유소 옆에 보면은 찰옥수수 판매해요 현지 직속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매일매일 따요 오 직접 지은 감자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많네요 오 꿀도 하시나보다 오 믿을만한 꿀 이거 뭐지 사모님 이거 이름 뭐지 꿀 화분도 팔고 꿀도 팔고 옥수수 생옥수수도 이렇게 따서 팔아요 싱싱하다는 거 바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쵸 와 생산자가 직접 팔아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사록수수 아마 유명한 집이라 다 알아요 사모님 손은 들어요 네 많이들 이용해요 우리 손님들 되게 막 옥수수 좋아하는 분 있거든요 궁금하면 예약하려면 여기 전화해요 전화번호 뜨죠 감사합니다 대물나라는 여기 있죠 사모님 가요 네 많이 팔아요 대물나라가 어디냐 요 주유소 앞으로 들어오면 대물나라 낚시죠 네